프린트는 받으셨죠? 저번주에 뒤에 부분, 안 나간 부분을 프린트를 안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붙인 거예요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나눠줬어요? 생각하지 말고 가져오면 좋은데 안 가져와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와 상관없이 무효하고 치소라고 하는 걸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아마 민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무효하고 치소라는 단어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의 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의사표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의사표시에서 비통착사강이라는 다섯 개가 있는데 그 개념을 좀 하나 정리해 놓고 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리 개념까지 한번 정리해 놓고 가면 다음 주에 오면 대리 제도 끝나고 물권에 가서 물권 강론을 내가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12월은 숫자가 적어서 일자가 적어서 강론 부분 넘어가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전세 이렇게 개념을 잡아 나갈 거거든요 그냥 하는 대로만 따라 오시면 되고 중간에 한 일주일 지났죠 지금 해보니까 해볼 만하던가요 그래도 처음인데 만만하죠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 공부는 할 만한데 스스로가 지치거든요 이 공부는 인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인내력이 인내력 니꼬루 성실하다 그런 거라고 하더라 그런 형태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없으면 공부하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오늘을 하려고 하는 건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무효하고 치소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너무 짱나 크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무효하고 치소를 비교를 할 건데 이 두 개를 정확히 아시면 무효치소는 금방 맞춰요 우리 시험에서 무효하고 치소를 낼 때에 무효가 하나고 치소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는 열 문제 중에서 다섯 여섯 문제가 다음 중 무효와 치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걸 내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우리 애들도 무효인지 치소인지라는 말을 자꾸 써요 자 뭐라고 하냐면 오빠 이거 무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무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질문 저는 애를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성별은 어떻게 될까요 1번 남남 2번 남자 여자 3번 여자 여자 답은요 2번 오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요 이렇게 답을 줘도 못 맞힌단 말이에요 뭘 물어본지를 몰라요 이걸 그게 민법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이거 적지 마세요 듣고만 있다가 가시면 돼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의리라는 사람과 1억에 둘이 뭘 한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끊어 써라 그렇죠 계약이 뭐죠 계약이 갑에 청약이란 의사 표시가 있는 거고 의리라는 사람의 승낙이란 의사 표시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걸 우리가 계약을 해요 계약 그럼 매매는 뭡니까 라고 묻거든요 매매는 한쪽에서는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대금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매라 그래요 편의점에 가서 내가 천 원짜리 금전을 주면 요크루트 한 병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과 재산권 이전과 대금을 지급하면 이건 매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필을 줄 테니까 당신은 볼펜을 주세요 그러면 물건과 물건 재산권과 재산권이 이전이 된다면 여기는 교환계약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내 집을 보증금 월세 얼마 내고 2년간 사세요 사용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되기도 하고 매매가 되기도 하고 교환계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뭐라고 하냐면 무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아니면 같은 사례를 해볼게요 갑이 집이 있고 의리라는 사람 1억인데 둘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그런데 매매계약을 뭐 하냐고 하냐면 취소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갑이 집이 있는데요 의리라는 사람하고 1억이 있는데 이 매매계약을 맺었을 거고 매매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제가 됐어요 얘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전체가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됐다는 전제예요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해제라든지 이런 말 쓸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 소멸되지 않나요? 무효, 그렇죠? 무효 없어지는 거고 취소, 뭔가 없어질 것 같고 해제, 그럼 뭔가 없어져요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권리가, 이 권리들이 소멸한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소멸되는데 어떤 놈은 무효가 되는 거고 어떤 놈은 취소가 되고 어떤 놈은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민법을 잘 모르면 그냥 두서없이 사용을 해요 아까 제가 우리 딸이나 아들이 오빠 이거 무효야, 이거 취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없어, 없어, 이건 효력이 없어 그런 의미인 것이지 무효와 취소와 정확히 구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이건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여기는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왜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될까요? 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이유가 이유가 아무 생각 없어요? 원래 수험생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원래 민법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봤던 애가 답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법에 무효 사유를 정해놓고 그 행위가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효예요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즉 무효 사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정 사유라 하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이 계약은 누가 뭐라 해도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무효 사유에서 우리 시험법에서 나오는 게 한 여덟 가지 정도 나와요 여덟 가지 정도가 그런데 애울 건 아니에요 애우지 마세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이 없는 사람 제정신이 없는 사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정신병자 또는 만취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계약서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 나는 계약을 한 걸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그럼 그 계약은 성립은 됐어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럼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게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 같은 거 있죠 강행법규가 있고 이무법규가 있는데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무법규는 법의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약속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차에서 월세 같은 거 있잖아요 월세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원칙적으로 후부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선부를 내기로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이따 배울 겁니다만 착각, 착오로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잘못 매입을 했더라 그럼 우리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내는 이무규정이라 당사자가 약속을 해요 혹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계약을 취소하지 맙시다 그럼 취소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무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이무규정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행규정 꼭 지켜야 되는 것 같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민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형법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일까요? 이무규정일까요? 형법 사람 죽이지 마 그랬더니 죽여 죽여 괜찮아 죽여 그럼 죽였어 당사자 약속으로 그럼 처벌 안 받나요? 그렇죠? 다 받죠 그래서 당연히 강행규정이에요 그런 것들은 말할 필요 없이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이무규정, 강행규정은 민법상의 그런 규정이죠 그러면 이런 법정 사유가 있는 것이고 자, 이 값과 을간의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뭘까요? 법정 사유가 있어요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얘는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 간의 효력은 좀 다르지만 이걸 해볼게요 법정 사유, 법정 사유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당사자가 값과 을이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취소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면 그 법률 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O, X 방금 뭘 이야기했는지 뭘 물어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취소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O, X 이건 X예요 왜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취소 사유인데 당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취소를 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무효 사유, 취소 사유를 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미 이 멘트에다가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하고 답을 드렸는데 뒤에다는 뭡니까? 오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힘들어요 내년 10월 27일 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당사자 합의로 이걸 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이건 다중에 보기로 하고요 해제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 사유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당사자가 약속을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약정으로 여기는 약정으로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계약합시다 근데 건축허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고 미리 정하는 거야 그게 약정이에요 약정 근데 정말 나중에 매매가 끝났는데 건축허가 나오지 않더라 그럼 뭐가 돼요? 해제할 수 있어요 이건 약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약정도 있고 법정도 있단 말이에요 사유를 한번 해볼게요 법정 사유는 여기 무효 사유는 합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둘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쓰지 마세요 뒤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하나 잠깐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효 사유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무효 사유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무효 사유고 현재 우리 션범에 나와 있는 무효 사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의사 무능력자는 알 것 같아요 의사 무능력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의사 무능력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미친 사람 그렇죠? 미친 사람 다른 말로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 이런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이게 의사 무능력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정신이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만취 술을 막 먹어가지고 떡이 돼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취자 그것도 의사 무능력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회 질서인데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반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 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게 반민주주의니까 그럼 사회 질서를 당연히 지켜야 돼 안 돼? 사회 질서를 질서를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반대 사회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일부일처제라는 게 있잖아요 일부일처제 그런데 예를 들면 첫 계약을 맺는 거야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동거 계약을 맺는다면 이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에 융화가 되는 거야 반하는 거지 그건 무효라는 거지 사회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반사회 질서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예를 들면 대략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을 2억에 계약을 했어 쉽게 말하면 그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의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궁핍한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 고냉주 배추 우리 김장할 때 고냉주 배추가 예를 들면 산지에서는 병원인데 여기 가락동 시장에서는 만 원씩 하더라 한 통에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폭리행위예요 강행복균은 이거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불법 조건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스위트 스맵 이건 좀 냄새가 안 좋죠 그렇죠? 불법이잖아 그럼 이건 무효고 자 원시적 불능 이건 우리 두 개를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프린트에 7번하고 8번을 문구실래요 두 개를 문구 놓고 밑에다가 상대적 무효 이렇게 하나 써놓읍시다 상대적 무효 그럼 7번과 8번은 전부 다 상대적 무효인데 나머지는 뭘까요? 그럼 나머지는 상대적 무효 여기 나왔네 상대적 무효 그렇죠? 나머지는 뭘 것 같아? 절대적 무효 있는 대로 읽으면 돼요 절대적 무효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효 사유거든요 무효 사유 자 그러면 법으로 정한 이 값과 을사의 무효 사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럼 자 매매 사유에 해당이 되면 계약은 성립은 됐는데요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얘들은 처음부터 흐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흐륙이 있나요? 없나요? 흐륙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무효라 그래요 무효가 뭐예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은 됐는데요 처음부터 흐륙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여기 봐볼게 이제 취소 사유를 물어볼게요 취소를 이제 해보자고 자 한번 더 넘겨볼게요 지금 이따 다시 볼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취소 사유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취소 사유가 그럼 취소 사유가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 네 개밖에 없거든요 취소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네 개예요 네 개 이외에는 취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민법에서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제한능력자가 이게 미성년자거든요 이게 미성년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거야 동의도 없이 그럼 취소할 수 있거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럼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 집주인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응, 뭐라고 임대차 계약을 무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사유가 다르다는 거지 사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부르는 거야 사유가 그래서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참 취소는 어떤 게예요? 그랬더니 취소는 자, 일단은 뭡니까? 일단은 취소는 유효해요 자, 여기 5월 1일 날 계약을 맺었는데 유효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뭐가 돼요? 취소라는 의사를 표시해요 저 취소할게요 그러거든요 단독행위예요 일방적 형성권이거든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5월 1일 날 여기 5월 1일부터 무효로 시켜요 거슬러 올라가는 걸 우리가 소급한다 그래 소급하여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다시 해볼게요 무효는 아예 성립은 되지만 처음부터 흐륙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했다가 취소를 해요 취소를 하면 어떻게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야 세 박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야 원래 주변 시세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사기 당해서 70만 원의 월세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이면 300만 원 그렇죠? 360만 원 거의 400만 원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기 당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집값이 툭툭 떨어지면서 월세가가 지금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사기 당한 게 전화 유혹이잖아 그렇죠? 그럼 나 취소 안 해 해 안 해요 에이 존심이야 나 사기 당했어 그러다 못 산다 그렇죠? 취소 안 한다니까 그럼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취소를 안 하면 그냥 유형인 거야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런데 생각해 봐 무효는요 내가 둘이 첫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그럼 첫 계약을 맺으면 누군가가 무효라고 주장해야 무효나? 아 본처가 이거 무효여? 해야 무효돼? 그럼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유효겠네? 첫 계약은? 즉 무슨 말이냐면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거야 그런데 취소는 안 그래 주장을 해야 돼 주장을 해야지 소금 무효가 되고 취소를 안 하면 그냥 계속 유효인 거야 이게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랬어 해제 그럼 해제는 뭘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취소하고 똑같아요 얘가 소금 무효거든 일단 유효 해제하면 소금 무효 그런데 사유가 달라 자 여기 갑과 을간이 매도자 매수자가 되죠? 자 물어볼게 질문 매도자의 의무 의무 채무가 뭐냐고 매도자의 의무가 뭐야? 채무가 뭐냐고 응? 집 집 좀 고급스럽게 집을 이전해야 되는데 고급스럽게 뭐라고 하냐고 재산권 이전 괜찮아 초등학생인데 뭐가 지금 재산권을 이전해야 된다고 그럼 의리라는 사람 의뢰 채무는 뭘까? 의뢰 채무 대금 지급이에요 돈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쌍 무 계약이라 하잖아 쌍방 모두 다 채무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은 처먹었어 집을 안 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어? 돈은 받았는데 갑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급지게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야 그럼 채무를 불이행하면 누가 기분 나빠? 우리 기분 나쁘지 돈 받아먹고 왜 집을 안 주냐고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래? 너 빨리 이행해 한 번 찔러봐야지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때 매매계약을 해제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자 근데 나중에 가면 효력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무효하고 취소는 나중에 가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741조 근데 여기는 해제는 원상회복이라 그래 원상회복 의무가 나타나 둘 차이점은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부당이득은 반환 범위가 좀 달라요 돌려주는 거 근데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거 전부를 돌려줘야 돼 그게 달라 그게 이제 이럴 때만 이게 구별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무효사유에 해당이 된 거고 취소사유에 해당이 된 거고 얘는 채무불이행인 거지 사유가 그렇죠 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얘는 일단 유효했다가 취소하면 소금 무효 얘도 일단 유효했다가 해제하면 소금 무효 사유가 달라 부당이득 원상회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아 잊어먹을 거예요 내일 잊어먹어요 이거 기억할 수가 없죠 오늘 저 밥 먹었는데 똥 싸야 돼 안 싸야 돼 내일 싸야지 안 싸우면 뱉어지는 거야 죽는 거요 반복해서 보는 거라고 반복해서 다른 거 없어요 죽지만 알고 살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뭐든지 자 그럼 와볼게 이제 자 무효하고 취소사유의 두 개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공통점 얘들은 이렇게 전제를 해볼게 프린트 있죠 전제는 뭐예요 여기는 성립이 됐다는 전제를 꼭 깔아야 돼요 자 이걸 먼저 정리해볼까 옆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요 을이 돈 1억이에요 이 사례는 아마 션 끝날 때까지 안 바뀌어요 계속 이걸 쓰거든요 그럼 둘 간에 뭐가 됐냐면 매매 계약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되는 거야 불성립된 거예요 그럼 불성립됐다는 건 성립이 안 된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착오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착오를 쓰는 이유는 27회 때 우리 기출문제예요 계약법에서 그래서 써놓는 건데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내가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혼인 계약을 취소한다 매매 계약을 내가 체결한 적이 없는데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죠 이게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립이 됐어요 자 성립이 됐으면 그에 따라 효력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유효인 경우가 있고 효력을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유효, 무효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극단적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표현력이 좀 달라지긴 해요 야 하늘이 있잖아 이제 프리팅팅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보통 야 하늘 날씨 좋네 그게 끝이야 그 표현력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가 자 얼굴이 동안이 되도록 노력하지 말고 동심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게 자 유효, 무효 그래 자 무효가 됐어요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의무라든지 이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채무불량이 나올까 안 나올까? 채무를 불이행한다? 어? 나와 안 나와 생각해 봐 효력이 무효인데 무슨 채무가 있냐고 무슨 채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를 연결하기 쉽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무효죠 허가를 안 받으면 그럼 채무를 이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럼 무효면 효력이 없는데 뭔 권리 의무가 나오고 채무불량이 나오겠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행 전이야 이행하기 전에 무효가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 후에 뭔가 집이 이행되거나 뭔가 이행이 됐는데 무효가 됐어 그럼 뭐야? 이걸 부당리득으로 부당하게 끊었어 모르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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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없이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면 돌려주라 안 돌려주라 반환해라 부당 이득 반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부당 이득 반환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는 유효였던 건데 유효가 뭘로 바뀌는 거야? 무효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치소라 그래요 유효였던 애가 무효가 되는 거야 치소 이 치소권은 나중에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 단독행위 이걸 다른 말로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형성권이 형성된다 일방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과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26회 때 치소권은 단독행위 형성권이다 이 4번 지문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효였던 애가 치소가 되면 뭐가 돼? 무효가 되는 거 이 형태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돌아와 볼게 이제 자 무효는 일단 무효는 뭐라고 했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써놔 볼게요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성립은 된 거예요? 자 취소 취소 일단은 뭐라고 했어요?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취소가 뭐라고요? 단독행위 일방적 야 나 취소할게 그러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효력은 소급 무효가 돼버려요 형성된다니까 형성권 형성된다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되냐 효력은 소급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효력이에요 자 이 무효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이 교제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3대 원칙 그렇게 됐는데 1번은 요거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효력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무효 성립은 됐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나중에 가면 질문 강행법규는 무효죠 그렇죠? 그러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가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는 비통착사강이 있어요 그럼 비통착사강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무효를 그런데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외우면 계속 깨지는 거야 그냥 이 서말이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주장 그죠? 기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가 언제나 언제나 무효라는 거예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효의 3대 원칙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방치한다고 해서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얘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효가 또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효력이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자 취소 취소는요 취소권자라는 게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40조에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는 적극적 행위를 하여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소금 무효가 돼요 소금 무효 그럼 일단은 뭐라는 거야? 유효 그러다가 취소하면 소금 무효가 되지 그 옆에다가 이따 나올 겁니다만 그때부터 해서 나온 시험 문제가 꽤 많아요 취소는 그때부터 취소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금파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취소권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 140조 두 개는 내와야 돼요 나중에 가면 재척기간은 3년 10년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29회 때 32회 때 33회 때 세 번 연짝으로 나왔어요 숫자가 이렇게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자 재척기간 도가 이 기간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행사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를 못해요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무효가 된다는 말이야 유효가 된다는 거지 사기를 당했어 그럼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 기간이 3년 10년이라고 근데 3년 10년이 지나버렸어 행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거니까 유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확정적 유효라 그래요 나중에 가보면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갑과 을이 이렇게 봅니까 5월 1일 날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렇게 사기를 친 거야 누가 사기 친 거예요 지금 을이 그럼 취소권자가 누굴까 그냥 물어보면 잘 모른다 취소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괜찮아요 취소 친 놈이 취소하진 않아 당한 사람 해야 돼 당한 사람 그럼 갑이 취소할 수 있는데 5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그럼 얘는 유효부여 일단은 응 유효인 거지 근데 여기서 나 취소할 거야 하고 취소의 의사를 표시했어 그럼 얘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걸 우리가 소급이라 그래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무효화 시키는 거지 그럼 유효였다 취소하면 소급 무효다 세 박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사기를 당했지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난 안을 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와이프가 강남의 빌딩이 내체라는 거야 내체 결혼을 해 안 해 하지 왜 안 해 내체인데 강남의 빌딩이 내체인데 왜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안 하는 거야 맨날 지지지 복사 맨날 그 인생이 그 모양이지 이게 그럼 결혼한단 말이야 그렇죠 결혼해놓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강남의 빌딩이 두 채밖에 없는 거야 내체라고 했는데 2분의 1이 날아간 거야 사기당했네 그렇죠 그럼 사기로 이혼해 두 채 있잖아 두 채 10층짜리 두 채 20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할 수 있지 그럼 뭐요 치소를 안 할 수 있는 거야 안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치소권을 포기한다 이걸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유효였던 애가 뭐가 돼 계속 유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치소는 선택의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체가 도가하면 확정 유효가 돼버린 거지 이해 되시죠 이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건요 이렇게 적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듣고만 가세요 어차피 내일 가면 또 잊어먹을 건데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반복하는 거고 1월부터 10월까지 내년까지 하면 되거든요 이게 자체가 근데 공부는 좀 해야 돼요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지금 이거 10번씩은 보고 오세요 그래도 10번씩은 읽고 알겠죠 아니 이건 이렇게 접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접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두꺼운 책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드리는 프린트가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해설지 참고서예요 참고서 보지 않아도 돼요 참고서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대학을 보냈더니 대학에서 레포트를 내니까 뭐라고 그래 기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자기 생각을 기재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처럼 참고서를 찾아요 참고서를 이게 우리 대학생들이 현실이에요 지금 기본서는 다 무시해버리거든 이게 지금 기본서야 지금 이 프린트가 나중에 이게 뭘로 나오냐면 마스터북으로 나와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17살짜리에요 그럼 이 17살짜리는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는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단독으로 계약을 못합니다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법정 대리인 법정 느낌이 오잖아요 법정 그게 뭐야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부모 친권자 나는 우리 딸내미가 미성년자라 난 지위를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부모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또 하나가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 딸내미가 만약에 만 19세가 넘어버리면 성년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지 친권자로서의 지위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님은 계신 거죠? 부모님은 근데 친권자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친권자가 계셨으면 지금 피부가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만 19세가 안 돼야 되니까 다르다니까 보들보들 이게 그러니까 얘는 17살짜리니까 미성년자죠 그렇죠?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동의를 안 받으면 치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요 의사 무능력자죠 그럼 여기는 치수 사유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 사유가 존재하잖아 지금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까요? 치수를 주장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다다익선 그렇죠? 많은 게 좋은 거야 치수를 주장해서 패소당하면 무효 주장할 수 있잖아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중의 호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요거 요지문 하나의 법률행위에 하나의 계약에 무효 사유 치수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에컨대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는 뭐예요? 치수 사유 의사 무능력 뭐가 되는 거야? 무효 사유 보여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이걸 선택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치수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중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걸 경합이라고 해요 경합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무효를 한번 잠깐 봐볼게 이제 무효로 와봅시다 무효 우리가 무효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긴 해요 하나가 뭐냐면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지금 우린 무효와 치수의 개념만 정리하는 거예요 일부 무효나 무효행위 추인 전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무효치수는 거의 60%를 끝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하지만 그런데 이 단순함을 잘 몰라요 긴 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강의를 해보면 해보면 펼치는 건 누구나 하는데 간략하게 핵심을 짚고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강의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강의를 했는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걸 말 안 않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럼 하루는 그게 찝찝해요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의가 정말 어려워요 죽어도 나중에 전생에 태어나면 강의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태어나면 그때는 정치를 좀 해보고 싶어요 대통령 자 무효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럼 법률행위가 뭐야? 계약 무효는 계약이 성립 당시 성립이 됐죠 당시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이걸 잘 갖다 놔야 돼요 처음부터 당연히 누구의 주장 없이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장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무효를 누가 주장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왜? 옆에 있던 친구가 친구가 누구야? 치소가 치소가 뭔가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무효도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무효는 안 그래요 주장 안 해도 무효인 거야 이건요 그 다음에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립되지 않았다 불성립이에요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에 관한 법리 그게 뭐예요? 일부 무효 아직 안 배워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채무불리행위 나올 수가 없죠 성립이 안 됐으니까 채무가 없잖아 다른 말로 뭐예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담보 책임 같은 거 적용되지 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 그 사람 떠나고 나니까 여운이 남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운이 남아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아 그게 여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남을 여자예요 원래 이게 남는다는 말인데 이게 아예 적용이 아예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불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좋아요 불성립, 여지가 없다 이게 여지가 없다 그러면 수험생들은 의심스럽다? 아니야 여지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문제를 내잖아요 OX 문제를 하나가 X였어 1번이 그럼 2번은 답이 될 확률이 뭘까요? O라고 생각해요 만만의 콩떡이요 아니요 X예요 이때도 그럼 이제 XX를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야? O가 나오겠지 아니요 X예요 사람은 이걸 착각을 한다고 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효사인은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만 찍고 가자고 원시적 본론 이것만은 제가 하나 설명을 하고 싶어서 뒤에서 먹거든요 원시적 본론을 자, 잠깐 봐봐요 원시인이 왜 원시인이에요? 원시인이 왜 원시인이냐고 그냥 원시인이요 앞에 사람이 없었어 그 사람이 처음이요 처음인 사람이요 그게 원시인이요 그러면 갑하고 집이 있고 의리라는 사람하고 1억의 계약을 체결해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그럼 일주일 전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고 별장 그러고 나서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원래 4월 30일 날 이 집이 소실되고 없는 거야 깨끗하게 타버렸어 그것도 밤에 그걸 몰랐던 거야 그리고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한 거지 가끔은 오해를 해요 아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불나서 깨끗이 없어지면 얘도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별장이라니까 별장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이미 목적물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불가능을 줄여서 뭐라 그래? 줄여서 이걸 지우는 거야 그래서 불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불릉 불릉 그러죠 어디 보니까 그 말 나오대요 호텔이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 호텔 호호호 TV 꺼 아니 호텔이 호호호 TV 꺼 이건 감탄을 할 게 아닌데 그냥 우승의 소리인데 모텔은 뭘 거야 모텔 뭐 해? TV 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이게 뭐야 불능이야 줄여서 불가능하다 그런데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미 그걸 뭐라 그래? 처음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이걸 처음부터 이걸 뭐라 그래?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됐어 안 됐어? 뭘 안 됐어 5월 1일 날 계약 됐다니까 눈 없어? 5월 1일 날 계약 됐다니까 됐는데 됐는데 이행할 수 없지 처음부터 그럼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 당당하게 여기 있네 원시적 불능 무효 무효는 성립이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무효라는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얘는 무효한 말 성립은 된 거라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면 이건 원시적 불능은 이해가 됐죠 이제 계약하기 전에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섬장에 가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말을 쓸까 안 쓸까? 섬장에 안 써 무슨 단어를 쓸까? 이미 소실됐다 이미 소실 건물은 이미 소실된 거야 토지는 뭘까? 토지는 토지가 이미 소실됐다 그럴까요? 토지를 토지는 뭘로 가? 수용 이미 수용됐다 그럼 공통단은 뭐야? 이미요 전라도 말로 이게 여기인데 이미 이게 이미 이게 원시적 불능이라니까 자 근데 봐봐요 계약을 했다고 집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니까 이젠 끝났다니까 원시적 불능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 여기 계약을 할 때 집이 있었죠? 있었는데 6월 1일 날 잔금치라고 약속을 했거든 근데 중간에 중간에 소실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예전에 그 경주 같은데 그 지진 나가지고 소실된 거 기억나요? 그럼 전날에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지진이 나가지고 폭삭 주지앉아버린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계약 후 계약 후 그럼 뭐라고 그래? 후 발적 불능이라 그래 후발적 불능 그러면 여기는 답이 뭘 찾아야 돼? 후 매매 계약 체결 후 이게 답이에요 후 후 후 소실됐다 여기는 이미 소실됐다 원시적 후발적 그런 단어 안 쓴다고 촌친하거든요 금방 알아버린다고 그럼 이 후발적 불능은 유효 뭐요? 유효 유효야 계약하기 전에 이행이 됐으니까 이행할 수 있었으니까 다만 이제 규책 사유에 따라서 세무불능이냐 위험부담이냐 그런 문제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두 개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마 모르면 패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할 수 있으면 이것도 만족한 거야 성능이 대단한 거야 이게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것만 구별할 수 있어도 대단한 거라고 지금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동그라미 상대적 동그라미인데요 간단해요 그림은요 절대적하고 상대적은 앞으로 구별을 할 건데 제가 여기 두 개 문구라고 했죠 여기 상대적 무효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럼 지금 갑의 집이 여기 와 있는 거죠 지금 계약하고 계약했으니까 그런데 갑과 을 사이 이 계약이 자 무효가 됐어요 왜요? 왜? 왜 무효가 됐을까? 그냥 무효 사이 해당이 된 거라 무효가 됐죠? 그럼 무효가 됐는데 이 무효가 되면 이 집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누구한테 가 있어? 병한테 가 있잖아 그럼 이 친구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야 이거 무효야 돌려줘 돌려줘 했더니 병이 알았어 가져가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무효를 둘이 계약이 무효지만 무효를 누구에게나 여기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적 무효 그럼 상대적 무효는 뭐냐 갑과 을 여기 무효 그런데 병한테 넘어갔다 자 집이 그럼 여기 보면 갑과 을 사이가 무효죠 지금 그럼 이 무효를 이거 이거 병이란 사랑 즉 특정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주장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거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럼 상대적 무효는 뭐라고 했어요? 7번과 8번은 상대적 무효 나머지 절대적 무효 나중에 이 비통착상을 배울 때 선의 3장에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조문의가 근거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상대적은 특정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가 비지니하고 통정 비통 비통은 상대적 무효예요 이게 비통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거든요 자 지혀볼게요 여기는 확정 유동인데 대부분의 무효는 확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무효 무효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뭐 그런 거 그런데 여기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추인을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효가 여기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동적 움직이는 무효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무권대리인 행위는 무권대리인 행위는 원래 무효거든요 원래 본인이 책임을 안 져 다음 주 오면 볼 건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추인을 해요 추후에 인정을 했어요 추후에 인정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이런 것들 아니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토지 거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무효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죽은 다음이 아니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얘가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사전에 얻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다고 그럼 허가를 안 받으면 얘는 뭐가 돼요? 무효죠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그러면 여기도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가 있다고 이게 유동적 무효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 33회 때는 예를 냈어요 얘가 나올 때가 됐다고 하긴 했었는데 이게 나와버렸더라고요 무효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34회 때 무효는 일반 무효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부 무효 무효행이 최인 무효행이 전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얘는 한 번 나오면 좀 쉬거든요 하루 한 1, 2년 정도 해가리를 좀 해요 얘는 자 무효효과는 뭐라고 했어요? 동그람 치세요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입니다 성립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성립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안 된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이행이 됐어요 이행 후에는 뭘로 가야 돼? 부당이든 반환 의무가 나오는 거지 자, 난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자, 무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이게 가장 어려웠었어요 우리는 느낌상에 왜 무효하고 치소가 짝꿍이잖아요 둘이 짝꿍이다 보니까 야, 무효는 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 첫 계약을 맺었잖아요 예를 들면 카페에서 카페에서 첫 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무효예요 이행된 적이 없어 이행된 적이 없다고 그럼 원칙적으로 손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이 안 나오는 거야 무효는 누가 주장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무효거든 그럼 이행될 이가 없어 그럼 이행될 이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권리의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그냥 이해가 돼버리더라고요 아, 무효가 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은 부당이득인데 처음부터 희력이 없는 거라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무효였던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한 문제 마친 거야 여러분들 이제 방금 한 시간 동안 한 문제를 한 거야 이 취소하고 같이 비교해서 셨다 오면 이제는 취소하고 바로 의사표쇼 넘어갈 거예요 셨다 오면 한 번 셨다 오세요 한 번 셨다 오면 한 번 셨다 오면 ış